안녕하세요 백아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벤 카지노와 검증을 진행 중인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벤 카지노는 2023년 5월 29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주소가 변경된 적이 있어 운영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과거 발라, 하이벳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를 운영했던 곳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용 중이신 분들은 다른 검증된 업체를 찾아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는 2023년 6월 11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 사이트입니다. 동일 서버 IP에서 운영 중인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사이트는 먹티 발생률이 매우 높으니 검증된 이후에 이용을 하시고 현재 포인트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com으로 먹티 접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 검증을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에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